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의 복자들이 베들레엠으로 서둘러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운 아기를 찾아냈다. 목자들은 아기를 보고 나서 그 아기에 관하여 들은 말을 알려주었다. 그것을 들은 이들은 모두 목자들이 자기들에게 전한 말에 놀라워하였다. 그러나 마리아는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곰곰이 되새겼다. 목자들은 천사가 자기들에게 말한 대로 듣고 본 모든 것에 대하여 하느님을 찬양하고 찬미하며 돌아갔다. 여드레가 차서 아기에게 할 예를 베푸게 되자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였다. 그것은 아기가 잉태되기 전에 천사가 일러준 이름이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야입니다. 찬미수님 새해 하느님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복음에서 목자들의 경배를 마리아는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곰곰이 되새겼다. 또 열 달 전에는 가브리엘 천사가 은총이 가득하니여 기뻐하여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이 말에 마리아는 몹시 놀랐다. 그리고 그 인삿말이 무슨 뜻인가 하고 곰곰이 생각하였다. 성모님의 성격을 잘 알 수 있는 성석 마음속에 간직하고 곰곰이 되새겼다. 열여섯된 처녀아이가 남자와 접촉 없이 아이를 가진 일은 흥분할 일입니다. 그야말로 입이 싼 처녀아이였다면 입이 근질근질했을 것입니다. 친한 친구한테 자랑하고 싶거나 걱정이 되어서 비밀을 털어놓았을 법도 합니다. 아마 어머니 마리아와 아버지 요셉에게도 입이 근질근질해서 비밀을 털어놓았을 것입니다. 사실 임신한 사실을 털어놓을 수 있는 환경도 사실은 못되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 중동지역에서 처녀가 임신을 하면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것도 동네 한가운데 몰아놓고 그 행실이 바르지 못하게 키운 아버지가 제일 먼저 돌을 던집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어머니가 던지고 형제 친척들이 던지고 동네 사람들이 돌을 던져서 죽입니다. 그 인류의 구세주라는데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없었을 겁니다. 성모님은. 그래서 열 달 동안 감추고 감추고 감추다가 배가 나오면서 부모님한테 이야기를 하고 요셉한테 이야기를 하죠. 부모님은 또 그런 마리아를 동네에 둘 수가 없어서 엘리사펫한테 보냅니다. 성모님은 열여섯 나이에 곰곰이 생각하고 마음에 새길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요셉 성인은 손도 잡아보지 않았던 약혼녀가 아이를 낳았으니 얼마나 황당하고 속이 탔겠습니까. 그럼에도 아이의 탄생을 묵묵히 지켜보고 마리아를 보호해주고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는 첫날 천주의 모친 마리아 초길이고 세계의 평화의 날을 기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온갖 혼란 속에서 탄생하신 예수님을 평안하게 모셨기에 세계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의 강생하심 자체가 평화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열 달 동안 당신의 태안에 모시고 귀한 생명을 인류에게 구세주로 선물로 주신 성모님 이 성모님을 인류는 감사와 사랑과 존경을 드려야 합니다. 저는 가끔 계신교에서 성모님을 마치 적처럼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얘기를 들 때 참 같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슴이 아픕니다. 온 인류가 떠받들고 사랑하고 존경해야 되는 성모님을 비난하고 비아냥거리고 이런 것들이 참 안타깝습니다. 저는 정말 예수 마리아 요셉 가정의 매력을 많이 느낍니다. 인류의 구세주 예수님께서 늘 신중하시고 겸손하시고 곱디고운 인간 어머니와 언제나 변함없이 목수일을 하고 가정을 책임지는 목수아버지 요셉 성서에서는 요셉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러한 가정환경은 그야말로 구세주가 탄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생태의 마을에서는 다볼사이버 성당 신자인데 아기가 탄생하면 탄생축하금을 30만원을 드립니다. 아름다운 사람으로 성장하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드리는 축하금입니다. 2023년은 축하금을 20만원을 더 올려서 50만원으로 상향 조정을 할 겁니다. 이제까지 20분에게 축하금을 드렸습니다. 올해는 더 많은 분들이 축하금을 받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커서 사제가 되거나 수도자가 되면 다볼사이버 성당의 영광이 되겠습니다. 제 마음이 이런데 아이를 품은 아는 엄마 아빠들은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리고 오늘 성모님은 마음이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리고 요셉 성인은 마음이 얼마나 든든할까요? 구세주의 아버지가 되고 구세주의 어머니가 되는 이 사실 정말로 흥분될 일입니다. 그러기에 곰곰이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성모님이 가브리엘 천사가 천주 인퇴 소식을 전했을 때 그 말이 무슨 뜻일까? 곰곰이 생각하셨고 목자들이 경배할 때도 곰곰이 생각하고 마음에 새겼듯이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들도 곰곰이 생각해야 합니다. 검은 토끼 띠인 개의 묘년 2023년에는 하느님께서 나를 통해 어떻게 하늘나라를 펼쳐나갈 것인지 곰곰이 생각해야 합니다. 또 내가 생태마을에서 어떤 사람으로 성숙해야 될까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 곰곰이 생각하셔야 합니다. 저도 올 한 해 어떻게 살지 곰곰이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다볼사이버 성당에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볼사이버 성당 교우님들 사랑합니다. 그리고 남수단의 빵을 1억 500만 원이나 보내주신 다볼 교우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곰곰이 생각하는 삶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다볼사이버 성당 직원들 우리 신부님이 또 수요일마다 교리 아니면 성소공부를 시켜준다고 그러니까 피곤하고 힘들어도 그런 것을 자꾸 공부를 해야지 곰곰이 생각할 수 있는 바탕이 되는 겁니다. 그냥 쫓아가고 비누 만들고 콩 푸고 또 쫓아가고 밥 먹고 또 쫓아 들어가고 잠자고 막 이러면은 곰곰이 생각할 시간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좀 힘들어도 조금 공부도 좀 하고 책도 좀 읽고 기도도 좀 하고 미사참여도 좀 다니고 이런 곰곰이 생각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새해 하느님 복 많이 받으시기를 저도 기도 드리겠습니다. 동글동글 콩으로 만든 천국장 동글동글 콩으로 만든 천국장 찌개로도 먹고요 가루는 생수에도 타서 먹어요 우리 모두 건강을 챙겨봐요 생태맘 천국장 동글동글 콩으로 만든 천국장 동글동글 콩으로 만든 천국장